오 고양이 거의 완성인데? 거의 완성품인데? 어? 울버린 어어 예스 어어 저 검은색은 넣어주고 아 아예 그냥 장착을 해줄까 아이템을 이렇게 한 다음에 색칠하고 색칠을 하고 그렇지 야 장비 장착하듯이 끝! 야 클로 가지 않아 클로? 아 클로는 아니고 암튼 뭐 그런거 망토 그려줘 망토 용사의 망토 오오 괜찮은거 같다 많이 귀여워졌어 용사인데 용사 용사에 가면 완벽해 끝! 암튼 어? 이게 뭐지? 뭔가 낯이 이건데? 엄청 세보이는데? 컵이 글쎄 컵이까진 아닌거 같아요 컵이랑 좀 비싸긴 한데 볼살인지 팔인지 모르겠어 아 저기 팔인지 볼살인지 모르겠네 여기 일단 볼살이라 생각하면은 이건데 일단은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건 얼굴이다 커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려볼게요 됐어 오오 아니 있었는데 무슨 뭐였지 빌런 빌런에서 본거 같은데 아 생각 안난다 이런거 봤는데 대머리인데 어떤 말하지? 대머리에 무슨 정장있고 까먹었습니다 까먹었어요 몸도 엄청 커가지고 아무튼 요것도 망했습니다 이게 뭐야 옷이 왜 있다고야 투버튼 됐어 아아 맘에 안된다 와 그리다보면은 뭐 저 실력이 늘거에요 어 이게 뭐야 이거는 요거는 보안이라긴 좀 그런데 확상은 네모다 네모다 확상은 뭐다 가면 그려줘야지 완료 백진 안가? 버그 아니면 저 버그 어휴 나도 약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아 이분인가 설마 했는데 아 모르겠네 이거 아 버그 버그 아니면 좋긴 한데 예절도 한번 억울할지도 아 열심히 그렸구나 아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 이건 약간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어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뭐다 악마다 악마 뭐야 저 뿔 뿔 뿔 뭐야 저거 아 악마다 저러 아 누구 이거 몸 뭐야 저거 뭐 입은거야 아 저거는 설마 바보는 아니겠지 아 저거 뭐야 저 책은 뭐야 아 밥 아 여러가지 엄청 왔네 삼정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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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네 아 바보 두개 바보 두개 아 이런 난 가멸 그려줬지 어 가면인가 오 고양이 여기였구나 고양이가 하 하 으이 따냥 구구구구 여기서도 구구구구라니 영웅 고양이 귀엽죠 아 저거 뭐야 안종을 들고있네 어 여기도 여기도 영웅이네 킹냥이 아 여기 왕이구나 영웅 따위가 아니었어 니신인가요 니신가 아니야 어떡해 이게.. 이게 뭐지 츄흑인가 얍얍 오 오 괜찮은데 이거 느낌있다 이거 모자에 지팡이 나비다이 콧수염 에 느낌이 있어요 어 저거 많이 봤는데 어떤 만화에서 아님 영웅 만화 아님 게임인데 헬프미 어 듬칫듬칫 쿠키 같다 쿠키 맛있다 쟤 뭐야 아 컵인가 컵이로 맞나 나 일단 저런 비슷한 뭔가 생각났어 오 내가 생각한게 저거였어 자 새로운 턴 오 통통한 볼을 가진 다람쥐 오케 다람쥐 어 다람쥐 다람쥐 오 아 이쪽만 잘 그리면 될거같아 오케 됐다 됐다 으음 오 됐다 오오 통통한 볼 오 다람쥐같다 다람쥐 좋아좋아 오 다람쥐 다람쥐 잘 그렸어 지금 다람쥐 꼴이 어떻게 하지 아무튼 요렇게 그리고 실딱시키고 그 다음에 요기 주변에 이렇게 오오 좋아 됐다 어 됐어 귀엽죠 아무튼 다람쥐입니다 어 저거 뭐야 삐약이래 아 저거 참마 치킨 아니겠지 저거 치킨 아닐거야 단무지 꺼 단무지 아 치킨같아 치킨 보고 삐약거리는 병아리 안돼 치킨을 보고 말았어 볼빵빵 이거 잘 갔나 오오오 오 만족 만족 이제 다람쥐 됐겠지 그렇지 여기다 볼 통통한 볼을 가진 다람쥐 그려줬고 좋아 제발 오 통통한 볼 다람쥐 잘 될거 같은데 어 아 저거 아 저거 다람쥐 히어로 랜딩 다람쥐다 갓다람쥐 간람쥐 아 이럴수가 어 아 지금 바뀐다 바뀐다 얘 저기서 통통 아 람쥐선도 아 제가 번개였어? 람쥐선도? 아 이렇게 돼버렸네 뭘 통통한거 없어왔어요 치킨이 된 엄마를 본 삐약 아이 슬프네 엄마 치킨 아이 불쌍하네 엄마가 치킨집으로 끌려가는걸 보는 병아리 안돼 안돼 아 불쌍해 병아리 눈에 초점이 없어 병아리 앞에서 닭잡아가기 저 닭이 안돼? 치킨인데 치킨? 아니 그냥 치킨인데 자 보겠습니다 시작! 자 심슨 영어는 안써도되요 최선을 다했다 어 심슨 오케이 떠올거같이 어우 오리야 이거 오리 아니야 오리? 어 심슨 됐네 어 심슨을 어떻게 알았지? 어 어 심슨 아 심슨 바뀔거같은데? 어 심슨 뭐야 저거 저 점수 뭐야 어 심슨 오케이 오케이 어 도구가 아니야 어떻게 개 개 개가 됐네 아 그게 도구가 아닌데 아 개가 개 됐고 곰 곰 같은데? 곰 됐다 곰 곰 됐네 아 곰 됐네 어 어 그래도 마지막이 좀 기억이 됐네 내가 바토다 하지만 어떡하지 끝났는데 어 저런게 있었어? 저렇게 잘 그린 그림 있었다고? 나 기억이 안나 어? 이거 어떻게 된거지? 아 저거 설마 저거 설마 설마 저거 아 아 이렇게 잘 했네 대충 코난 바빛놀이 여기였다 아 여기였구나 어 음 여기였군 녹음 플랑크톤 플랑크톤 아 어멍어스 아 어멍어스였는데 자 이게 어떻게 바뀔까 이게 끝인가? 어 이건 잘 가겠다 이건 잘 가더라구요 자 어멍어스 같은거는 하나 더 있을텐데 아 어멍어스 자 다음은 결국에 어멍어스였네 그린게 어 원장선생님이였어 한강에 빠트려지마 어 두목님 어 두목님이였네 아 저 수염에 였거야 수염 아 어 원장선생님 몰랐네 느낌있었는데 어 마기꾼 마기꾼이다 마기꾼 노란색이 핵심포인트였네 아 우리 두목님은 어 두목님? 어 어떻게 된거지? 어 제가 두목님이 바뀌었어 이게 무슨 캐릭터야 아니 이거는 이거 좀비 아니야 저거? 뚱뚱한 좀비 어떻게 바뀌었나 보자 한번 어 어 어 이빨이 생겼구 어 뭐야 이게 내 캐릭 어 어 오구? 오구?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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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잔소리 피나간건가? 잔소리 피 아니 이정도의 피는 아니었는데 잔소리 폭격 귀에서 피 주룩 어 내가 받은거다 잘 왔어요 잔소리 흫 피 잘 갔나요? 아 잘 갔을거야 이거 그렇지 그렇지 잔소리하고 피 주룩 나온거 잘 갔는데? 이정도면 충분한거 같아요 어 왜 왜 왜 갑자기 머리끄댕이 잡지? 안돼 잠깐만 아 머리카락됐어 피가 머리카락되고 피가 굳어서 머리카락이 됐어 아 저런 아 이런 아 결국엔 이겼네 엄마를 이겼어 잔소리 듣다가 진화했어요 보면은 피가 머리카락이 되고 머리끄댕이 잡고 아 이렇게 바뀔줄 몰랐네 어 텐트인가? 텐트친건가? 어 노란색? 이게 어떻게 된거야? 어어 땜먹겄네 아 이게 어떻게 바뀔까 한번 저거 본적이 없어 그리고 아 저거 뭐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예상이 가는데요 아 이게 예상이 안되지? 예상이 되나 이게? 어 엄모거스다 아 이걸로 바뀌었네 바뀌었어 바뀌었어 아 엄모거스 아 엄모거스 예상가 정반대고 됐어 지금 오 벤트 사는거 같아 벤트 어 이게 뭐지? 벤트인가?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 방송 끝나고 아닌데 무병하니 티럴이 음 으 얼음 이래요 이어 음 은 이래요